북한의 핵실험 소식에 따라서 전세계가 충격해 작동이다! 오케이! 게임방 죽돌이인 그들은 북한이 만든 핵이 단지 게임 핵인 줄 알았다 여긴 한 시간에 천원이야 이 동네에서 제일 싸지 아 큰일이다 나 빠른 팔팔이라고 시간이 없어 서둘러 오케이! 야 여기 시선 좋은데? 난 여기 앉을래 그럼 난 여기 빨리 앉아 로그인하고 오케이! 올린 서버로 들어와 오케이! 헤드뉴 하늘 지금 지나치지 않아요 빨리 시작할거예요 여기 제 지켜바러 지금 시작하는 논의 이 논의 이 논의 이 논의 이 논의 팔팔 네arf 이쁘게 이 논의 이 논의 이 논의 이쁘게 좋아! 모두 간다! 오케이! 에베스! 그들은 퇴귀로에서 중고로 50 주고 산 95년씩 VF에 또다시 몸을 지렀다 저 새끼들이다! 연락 챙겨! 이들이냐! 패션 꼬라지들하고 너희들에게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 달려왔다! 홈은 더럽게 잡는구나! 그럼 니 온라인 게임에서 이걸 써! 병풍 뒤에서 강냉 살아왔을 줄 알아라! 시즈란 놈들! 시랄두 정도껏 태아 견성이다! 하나 저 X말년이 변신이다! 오케이! 오케이! 연습한 자세대로! 에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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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5억이까지 다 할 작정이냐! 그들의 변신 시간은 너무 로즈했다! 시바! 변신할 시간도 안 주고! 짜증나! 그렇게 변신 시간 너무 길됐잖아! 시랄하고 있네! 동작까지 맞추라고 한게 누군데! 싸우지도 마! 얼마 전 겜방에서 FS맨 뽑기 이벤트 당첨됐을 땐! 좋다고 캐릭터 옷 갈아입혔었잖아! 실제로 입고 다녀도 간지나 할 줄 알고 동대문에서 옷도 맞췄고! 하지만 우린 오늘 제대로 삽질했어! 우리의 오늘 계획이 완전히 틀렸었다고! 미리 입고 출동했어야 했어! 아 불쌍! 역시 1호기야! 일단 뛰자! 오케이! 3번 중에 무서운 속도로 도심을 가로지르는 폭주 차량들입니다! 역시 1호기야! 그런 방법을 모르고 있었네! 참 간단한 문제였는데 말야! 역시! 1호기 자리는 고스톱 쳐서 따는게 아니라니까! 아쏘리! 촛날 밤에 미리 입고 자면 되겠군! 이 세상 어딘가에! 분명히 우리들의 일자리도 있겠지! 그것은 말하지 않는 약속이잖아! 벌써 잊은거야? 우리들의 꿈! 우리들의 목적! 우리들의 다짐을 말이야! 우리는 매너있는 온라인 게임 세상을 만들기 위해 취직을 일부러 안하는 거야! 그들은 지들이 시업 못하는 이유가 정의를 위해서 일부러 안하는 거라고 굳게 우기며 또다시 게임방 야간 종액을 끊으러 길을 떠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섭나? 또 다른 FS맨들이 5대5 풀코트를 뛰고 있을지 모릅니다 1,2,3 3,2 1,2,3 1,2,3 3,4 2,4 1,2,3 5,0 1,2,4 2,4 3,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